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얼마스터 김혜정 인사드립니다. 제가 애터미를 10년 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말 성공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과 요즘에 이렇게 애터미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초보 사업자들에게 정말 선택과 집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온 어떤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는 꼭 챙기셔서 꼭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애터미를 만나면서 제품을 쓰게 됐어요. 제가 이 화장품을, 수입 화장품을 경험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느낌은 있죠. 제가 다단계에서 망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옛날에는 긍정적이었는데 망하고 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전해줘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게 습관이 됐어요. 제가 애터미 제품을 쓸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우리 화장품과 해모임, 뉴스 동영상 보셨죠? 저도 그 뉴스 동영상을 보면서 원자력의 기술과 한국콜마의 기술을 제가 믿고 쓰게 됐어요. 쓰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게 제 피부가 굉장히 악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악건성인데다가 피부가 굉장히 얇아요. 보통 얇은 피부는 잔주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주름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컴프렉스가 있어요. 제 피부를 보면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또 안 봐요. 그래서 저보고 100미터 미인이라는 호칭을 제가 2, 30대부터 들었어요. 그 얘기가 멀리서 봤는데 예쁘다. 별로 안 좋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그래도 이목구비가 있어서 좀 예뻐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주름이 자글자글하다고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말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컴프렉스로 이렇게 가까이 뭔가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어떤 피부다 보니까 좀 피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제가 40대 후반에 애터미 제품을 썼는데 지금은 제가 몇 살로 보이나요? 네, 지금 제가 50대 후반인데요. 제가 40대 후반에 썼던 피부보다 지금 훨씬 좋아 보인대요. 저도 이렇게 화장품을 제가 그때 쓰면서 제 피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또 건성 피부는 굉장히 땡김 증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절기만 되면 굉장히 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절기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악건성 피부들은 아마 그 고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술력, 원자력 기술, 한국 콜마 기술을 제가 믿고 정말 한 달 동안 듬뿍듬뿍 발랐어요. 제 피부가 굉장히 건성이다 보니까 바르면 바를수록 화장품은 어떻게 될까요? 쑥쑥쑥쑥 들어가서 사실은 저는 아침에 저녁을 기다리고 저녁에 아침을 기다리면서 저는 화장품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랐던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로 변하고 제 얼굴을 보면서 뭐 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 화장품을 제가 쓰면서 좀 느꼈던 게 야, 이거는 정말 다르다. 제가 이 수입 화장품을 했을 때가 120만 원짜리를 취급했어요. 지금 우리가 제가 한 25년 정도니까 지금 그때 가격, 지금 가격 보면 한 2, 300만 원은 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취급했을 때 그 화장품보다 애터미 화장품이 더 좋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단계는 항상 선입견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애터미 화장품을 쓰고 내 피부에 변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야, 애터미 화장품이 내가 옛날에 화장품, 그 비싼 화장품보다 이거 발라보니까 이렇게 좋아. 써봐. 근데 어떤 분들은 쓸까요, 안 쓸까요? 어떤 분들은 안 쓰는 분이 있었어요. 왜 안 쓸까요? 좋다고 하는데. 네, 가격이 싸니까 그 사람들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에다가 망하다 보니까 저를 그렇게 그런 좋은 시선으로 안 보더라고요. 내가 화장품을 전하니까 아, 제가 뭔가 또 망해가지고 뭘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지만 제가 제품에 대해서 만족함이 엄청 커다 보니까 제가 어떤 가까운 지인에게는 써보라고 제가 강매까지 했었거든요. 그 강매에서 썼던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뭐였냐면 야, 네가 안 줬으면 난 이거 안 썼어. 근데 써보니까 어떻게 말했을까요? 너무 좋아. 고마워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장품을 막 나도 모르게 좋다 보니까 막 전달하고 있는데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쟤는 알아보려고 물어보니까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 동그라미 두 개 그리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 이거 또 다단계네. 이 마케팅을 들어보는데 어우, 엄청나게 좋죠? 그 마케팅을 저는 들으면서 다 알아버렸어요. 후원 수당을 주고, 직급 수당을 주고, 프로모션을 주고 저는 저한테 얘기하시는 그 스폰서님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그런 어떤 불신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세미나를 가자고 가자고 해도 제가 세미나를 안 갔어요. 왜 안 갔겠어요? 그 세미나 내가 10년 동안 다녔는데 가방에 똑같은 걸 뭘 듣냐고. 저는 영업도 해봤고 다단계도 해보다 보니까 이 일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미나를 가자는 그 세미나가 저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케팅을 듣고 나니까 또 제품이 너무 좋고 소개도 되고 재구매도 되는 거 보면서 아, 진짜로 말대로만 되면 말대로만 되면 무조건 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그 믿음이 안 가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회장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런 게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듣지 않다 보니까 제가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맞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개월 만에 우리가 옛날에는 송리산 세미나를 다녔거든요. 10년 전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송리산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3개월 만에. 저는 세미나에서 정말 회장님께서 1박 2일 동안 회사, 제품, 마케팅, 비전 그걸 혼자서 1박 2일 동안 목이 쉬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애터미는 회원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다고 애터미에서 돈 벌어 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회장님 말씀에 저는 너무나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애터미는 진짜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그 세미나에서 그 회장님이 진심어린 말씀하는 거에 제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아, 내가 빨리 못 온 게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아, 내가 후회는 했지만 제가 바로 이 애터미가 다른 다단계와 다르다는 거를 느낀 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오늘 마케팅을 쭉 얘기했지만 진짜 이 회사가 회사는 경영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아마 기존에 네트워크를 해보셨던 분들은 첫 번째가 경영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경영자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제품은 어차피 소비자니까 쓰면 되는 거지만 이 사업은 사실 경영자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첫 번째로 봤어요. 근데 애터미 경영자는 일반 다단계 경영자랑 천지차이였더라고요. 저는 그걸 첫 번째 느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통의 생명은 재구매가 반복적인 재구매가 되는 게 꽃인데 우리 애터미 제품은 어떤 제품이에요? 그렇죠. 재구매가 되는 제품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되고 왜? 나도 사업은 안 해도 제품은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보상 플랜이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 보상 플랜이 진짜 누구한테나 쏠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정말 상한선을 둬서 누구나 다 같이 지금에도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저는 네 번째에서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걸 참 많이 듣죠. 일반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시스템은 정말 개인이 운영을 해야 되지만 애터미의 시스템은 어디서 운영해요? 회사에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회사에서 이런 세미나도 주관하고 이 사업자들이 애터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애터미를 제대로 위해서 진짜 애터미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는 거를 저는 세미나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보면서 야 애터미는 진짜 잔치상을 다 만들어놨구나 밥상을 차려놨구나 저는 그거를 제가 느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다단계로 망한 나지만 내가 지금 나가서 애터미 하자고 하면 누가 나를 따라오겠어요. 하지만 제품이 그 끈역회를 해주는 거를 저는 체험을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 몸에서 옛날에 그래도 네트워크를 했던 몸이 익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몸이 기억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야 내가 어차피 제품을 쓰고 이렇게 좋다는 거를 제가 체험하다 보니까 이 제품으로 소비자 끈을 연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는 어차피 우리 애터미는 소비자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 확장은 굉장히 빠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소비자들은 싸고 좋으면 몰려와요 안 몰려와요? 그게 법제 원칙이잖아요. 애터미는 몰라서 못 쓰지 알기만 하면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저는 애터미의 끈으로 제품의 끈으로 소비자를 가지고 제품을 쓸 수 있게끔 열심히 제가 알리고 관리만 한다라면 그분들이 사업은 하지 않지만 소비자는 될 수 있는 영원히 내 소비자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를 저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 중에 정말 저처럼 미래도 없고 진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됐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고민했던 제가 이 애터미의 세미나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완벽하게 녹아버린 아 애터미의 그런 선입견이 한 방에 물러 정말 이렇게 사라지는 아 나한테 이런 또 한 번의 기회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마음이 바빴어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를 정말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억지로 가보자고 해서 아마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죠? 정말 억지로 오신 분도 어떻게든 억지로 오든 내가 정말 제대로 알아보려고 오든 잘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애터미 자리에 오셨다라는 얘기는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차려놓은 밥상 쳐다만 보지 말고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나도 한 번 잘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 번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아, 이거는 시간 문제다. 이거는 시간 싸움이다. 저는 가지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시간은 내가 확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투잡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냥 있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투잡으로 일하고 있을 때 이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아, 이 애터미는 내가 부지런히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것만큼 수익은 고정이 될 거고 시스템 소득으로 만들어질 거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제가 시간 확보는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1박 1세미나 첫날 가면서 그냥 하려고 간 게 아니었고 그냥 한 번 알아보러 갔던 그 시간이 나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저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투잡을 하고 있었던 일을 제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께서 애터미 균형 잡힌 삶을 강의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위로가 됐고 저는 정말 가슴이 뜨거웠고 저는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겠다. 아 저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래 그동안에 진짜 다단계가 너무나 좋은 건데 내가 경영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풍지박산 집 가정이 되었지만 정말 또 다른 이 한 사람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1박 1세미나에서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 애터미의 성공은 차려놓은 밥상 내가 어떻게 먹을 거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이거 빨리 빨리 알려야 돼. 뺏기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내가 그런 소비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내 옆에서 쓰게 하고 또 그 중에 나처럼 정말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건가 그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성공의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뭘까요? 성공의 8단계.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A코아, 8코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 사업의 길을 그 매뉴얼을 내가 몸으로 익힌다라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이런 비전을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결단을 하고 투잡 정리하고 왜? 투잡 정리할 수 있었던 거는 해봐야 200만 원, 정말 열심히 해도 2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나이에. 그래서 제가 애터미 비전 보면서 이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3년, 5년 하면 마케팅이 그렇더라고요. 3년에서 5년을 제대로 하게 되면 억대 연봉의자가 될 수 있는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땡겨쳤어요. 투잡을. 그리고 바로 시간을 확보해서 저는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옆도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2년 만에 1억 연봉자가 됐고 5년 만에 2억 연봉자가 돼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터미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아무렇게나 해도 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렇게 귀한 정보를 이런 기회를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 일은 내가 하는 거라고 해서 그 시간을 아무렇게나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아무렇게나 쓰는 시간이 1년 지나도 제자리 2년 지나도 제자리 몇 년 지나도 제자리가 되니까 돈이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애터미 돈 안 되는 사업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을 정말 제대로 정말 내 주변에 성공자들도 있을 거고 내 주변에 제대로 하는 스폰서가 주변에 있어요. 그 스폰서에게 성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를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잘 모르시니까 스폰서가 매달리게 되고 성공자가 매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귀찮아해요. 이 기회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데 귀찮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업하면서 우리 스폰서가 귀찮아 우리 성공자 우리 맨날 총장님은 맨날 똑같은 말만 해 그래서 도망다니는 분 계셨죠? 아마 우리 파트너도 여기 계시는데 그런 분들 다 오셨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우리 애터미에서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은 제대로 해보시지 않을까요? 제대로 성공의 8단계를 제대로 내가 몸에 익혀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또 많은 성공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성공의 8단계를 회장님의 성공의 8단계 성공자들의 성공의 8단계를 몇 번 들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냐면 50번 어떤 성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0번을 듣게 되면 들으면서 행동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익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터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민갑부에서도 성공자들 보면 그냥 성공하든가요? 몸에 익힐 정도로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는 피나는 노력을 해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크게 쳐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 저는 애터미에서 지금은 우리 우리 큰 딸아이가 10살 때 제가 다단계를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30살이 됐어요. 제가 애터미 시작했을 때는 우리 딸아이가 대학생이었거든요. 우리 딸아이가 제가 애터미 한다니까 다단계 한다니까 애터미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딸아이는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딱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엄마가 다단계잖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참 많이 반대했어요. 왜 또 하냐고 그때는 10살이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엄마가 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라고 하고 제가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는 그렇게 시간이 갔는데도 대학생이 됐는데 지가 알바를 하면서 본인이 알바를 하면서 대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걸 자기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또 다단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딸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제가 이런 비전을 봤는데 그래 알았어 엄마 해보려고 했는데 네 말 듣고 안 할게 라고 했겠어요? 저는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인생 엄마가 살 거야. 네 인생 너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제가 단호하게 물러서지 않고 저는 진행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애터미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결단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결단을 왜 해요? 시간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그 결단이라는 시간 속에 어떻게 쓸 건지 우리가 성공은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고요. 계획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쓸 건지 구체적인 시간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는 전업을 하든 부업을 하든 성공할 수 있어요. 전업을 하는 사람은 좀 빨리 할 것이고 부업을 하시는 분은 늦을 뿐이에요. 그런데 부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분명히 애터미도 부업도 1위예요. 그럼 내가 전업의 시간을 하루에 8시간 한다라면 부업의 시간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신다라면 누구나 다 애터미는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요즘에 코로나가 얼마나 힘들죠. 힘든 속에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정말 고통스럽게 생각하셔서 장사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10명 중에 4명은 폐업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 중에도 그래도 다행히 그런 위기 속에 애터미 정보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우리 파트너 중에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일하시다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겪으시면서 이렇게 애터미로 턴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전국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얼마나 우리한테 축복인지 그 축복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달할 건지에 대한 그 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하나라도 우리들에게 진짜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신 그런 진심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애터미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터미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한 사람만 가정의 한 사람만 성공해도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회장님은 그런 마케팅을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시작부터 미래 계획까지 다 준비하고 저는 출발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터미를 그냥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정말 스폰서가 참새하면 삐약거리는 참새하면 삐약거려야 돼요 짝짝거려야 돼요. 짝짝해야죠. 스폰서가 참새 참새 얘기하는데 나는 삐약거리고 있어. 그러면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참새하면 우리가 같이 옆에 밀착해서 있게 되면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게 되거든요. 짝짝이라고 짝짝이라는 소리를 내라고 그 박자를 잘 맞추게 되면 굉장히 일이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8단계 꿈 결단 그 준비 단계가 저는 80%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꿈이 우리 사업에 우리 에터미 사업은 완주하는 사업 마라톤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완주하려면 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에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에터미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저는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 딸아이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 딸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게 가슴에 참 너무나 그렇게 가슴에 크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딸아이가 정말 저한테 한탄하면서 하소연하면서 나 이제 언제부터 내가 우리 이제 언제 다시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냐고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를 저도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50만원 월세를 제가 10년 넘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첫 번째로 가졌어요. 또 우리 회장님도 인생 시나리오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집을 얘기하죠. 저는 그 집을 제가 이렇게 작성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우리 딸아에게 이런 정말 저렇게 간절히 바라는 꿈을 정말 부끄럽게 부끄러운 집이 아니라 정말 당당한 집을 내가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에게 사실은 딸아이가 힘들어서 원룸도 살아봤거든요. 저는 이 애터미 세미나를 매달 매달 오면서 많은 성공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또 8평인가 9평 원룸에 사셨다는 말씀하시죠. 저는 그런 말씀에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나도 나도 어쨌든 꿈은 내 마음대로 꾸는 거잖아. 우리가 인생신화라고 쓰라고 하는데 누가 쓰라고 해서 써요? 아니죠. 내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생신화리의 첫 번째를 집을 썼는데 제가 5년 내 계획을 가지고 하면서 정말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제가 5년 만에 정말 50평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는 반드시 회장님께서 생생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 생생한 시나리오는 누구 거가 아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적었고 두 번째는 저는 엄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앞을 못 보게 되셨어요. 너무 가난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엄마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엄마가 농내장으로 치료가 안 돼서 고등학교 때 양쪽 시력 눈을 다 잃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평생 앞을 못 보고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계셨어요. 그런 제가 막내딸이다 보니까 항상 저는 엄마의 손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았던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 하면서 힘들어지면서 제가 엄마를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면서 참 많이 엄마가 슬퍼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손자 손녀가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있는 거를 엄마가 이 느낌으로 아시잖아요. 힘들어서 당신은 요양원에 가게 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에텀이 이렇게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 엄마한테 빨리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급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어떤 그런 한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엄마 나 다시 살았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그게 쓰게 되면서 아 저는 성공을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한 달 만에 제가 애터미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성공을 못 보여드려서 많이 슬펐고 많이 울었지만 또 한켠에는 그래도 내가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붙들고 정말 내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게 좀 내심 엄마에게 조금은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짐을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 중에도 저는 그 상 중에도 제가 열심히 소비자들에게 해모임을 얘기를 했고 또 화장품을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소비자를 만들면서 제가 한 달 아니 시작한 세미나 한 달 만에 1박에 세미나 한 달 만에 저는 판매사를 도전해서 제가 이뤄냈었거든요 저는 그 엄마에게 빨리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 중에도 저는 열심히 제품 전달을 했었고 그러는 중에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목표를 얘기했던 게 내가 빨리 성공해서 엄마 산소에 성공해서 빨리 엄마한테 인사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년 만에 제가 2억 연봉자가 되면서 5년 만에 2억 연봉자가 되면서 그 될 때까지 제가 엄마의 기일에도 사실은 가지를 않았어요 엄마의 엄마가 원하시는 거는 내가 성공하는 걸 더 바란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엄마의 기일은 저는 집에서 그냥 생각했었고 정말 제가 성공해서 엄마 산소에 가서 하는 게 저는 더 효도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정말 가족들이 많이 정말 안타까워는 했지만 제가 애터미에 미쳐서 하는 모습에 많은 가족은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제가 이렇게 성공자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족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막내 언니가 우리 엄마처럼 항상 돌보았던 그 막내 언니가 제일 반대했던 언니가 지금은 너무나 정말 이렇게 김장철이 되면 김장도 보내주는 그렇게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런 어떤 효도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게 너무나 제가 보람을 느끼고요 우리 여기 오늘 애터미 세미나에 원데이 세미나에 어렵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를 그냥 보지 마시고 정말 애터미에서 나도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아니 아까 아침이 아니라 첫 시간에 우리 회장님께서 회사 소개하셨죠 부자가 될 생각을 해야지만이 부자의 길을 들어설 수 있다고 우리 애터미에 다 오신 분들은 부자의 길에 저는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억지로 한번 와줬다라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가보자고 했을 때는 뭔가가 있겠다 내가 한번 알아보고 안 하시더라도 제대로 한 달만 제대로 집중해서 알아보시고 그때 안 하시더라도 그러면 미련이 없어요 이 정보를 준 사람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의 어떤 비전은 이런 세미나에서 그래서 이 세미나를 부지런히 정말 매달 매달 매주 매주 또 매일매일 이 센터에서 이 세미나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를 스폰서들에게 아마 안내를 잘 받으셔서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고 항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된다라면 저처럼 아니면 우리 애터미의 수백 명의 성공자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주인공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애터미일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이 일을 정말 하기만 하면 정말 밥상 차려진 밥상을 내가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만 들면 끝나는 시간만 가면 배가 부르잖아요 우리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를 꼭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정말 이 애터미의 성공은 이런 시스템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다 성공했더라고요 그런 어떤 성공의 길을 정말 빠지지 말고 정말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앉아서 듣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라면 아마 좀 더 빠른 시간에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 더 빠르게 단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어렵게 또 울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국에서 이 자리에 어렵게 오신 분들이에요 선발되신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선발되서 오신 분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더더욱 더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다고 전국에서 지금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나는 해당 안 된다 아니에요 지금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 회사 소개부터 정말 이렇게 성공의 길까지 들으시는 그 시간에 한 가지라도 아 정말 내가 담아서 나도 그 끈을 붙들고 나도 애텀에서 성공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모두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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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